리뉴을 포장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게 간단히 controllers eden possível. 맛있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주주주주 생각을 줘 지금 리스테에 올려놔야겠다 맛있어서 나쁘지 않네 2부에서 시작합니다. 네? 그림이 좀 나와. 딱 이 정도 샵 나올 것 같아. 여기 한 번 올라가보자. 이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. 이렇게 딱 아치 형태가 다 이뻐서. 맛있네. 우와, 겁나 맛있다. 오이 같은 거 보다 낫다. 그쵸? 팥플 게 안 괜찮네. 생각하면 좋다. 응. 아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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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